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최희 이슈 브리핑. 히핑뉴스의 최희 아나운서가 이슈를 휘휘 적고 잘 말아서 갖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팔이 아프게 해서. 믿고 보는 우리 대한민국 양궁 또 해냈습니다. 이 소식이요. 네, 역시 한국이 양궁 세계 최강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10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새벽에 가슴이 들었어요. 당연히요.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4대4 동점이 되면서 슛오프까지 갔어요. 이게 축구로 치면 승부착인데요. 우리 선수 3명, 중국 선수 3명이 딱 한 발씩 더 쏘는 슛오프 승부에서 마지막 임시현의 화살이 9점과 10점 경계선에 꽂혔습니다. 여기서 9점으로 판정이 나면 중국이 우승할 상황이었는데 판정 끝에 10점으로 인정되면서 한국의 우승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진짜 났었어요. 저도. 이게 딱 10점으로 판정이 됐을 때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함성 소리. 그랬어요? 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림픽의 양궁 단체전이 도입된 게 1988년 서울올림픽인데요. 이때부터 이번 대회까지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를. 10회 연속. 40년? 10회 연속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 배경에 현대차그룹의 양궁 지원이 꼽히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우리 선수들의 땀과 피나는 노력 뒤에는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대한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올해로 40년째 대한민국 양궁을 물심양면 후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진천 선수촌에 짓고 여기서 파리 세상의 바람, 경기장의 음향, 방송 환경 등 변수를 적용한 모의 대회를 여러 차례 치렀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서 양궁 훈련 장비와 훈련 기법을 개발했다고도 합니다. 파리 현지에서는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10km 떨어진 곳의 스포츠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양궁 국가대표팀 전용 연습장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까지 국내 양궁에 지원한 액수만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 양궁협회 다른 스포츠 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축구협 회장도 맡아달라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한 축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 회장을 축협 회장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글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정 회장의 양궁협회장 오선은 독지 아니냐. 그러니 축구협회장 임명성에 처해야 한다. 아주 조커가 뛰어납니다. 아주 그렇죠. 즐거운데요. 우리 선수들 다른 종목에서도 선전했죠. 그렇죠. 펜싱 사격 수영에서도 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 펜싱 남자 사브르 오상욱이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4위 오상욱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세계 14위 파레스 페르자니를 15대 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명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 순간을 꼽고 싶어요. 한 점만 더 내면 금메달이 확정인 순간에 심판이 알레 공격을 외쳤는데 상대 선수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상욱 선수는 공격하지 않았고요. 천천히 다가가 이 선수를 지켜봤어요. 알고 보니 이 선수가 심판의 알레 공격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한 오상욱 선수. 실력도 매너도 금메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남자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상대가 넘어졌는데 그때 공격할 수도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김우민 선수가 동메달을 수확했고요. 사격 10m 공기소총 훈성 단체전에서 박하준 금지현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는 오예진이 금메달 김예지가 은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 모두 탈락하고 오예진과 김예지 2명만이 남아서 선두 경쟁이 이어졌는데. 맞아요. 네. 오예진이 마지막 발에서 10.6점을 쏴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오예진이 그 유력 우승 선수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게 오예진 선수는 경기 입장 바로 전에 새콤달콤 메몬맛을 먹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액구진 실수가 연달아 있었는데 이게 왜 액구진 파비양에게 불똥 튀었다. 이 무슨 얘기죠? 네. 파비양이 누구냐면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친한 방송인인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를 했죠. 이에 이어 펜싱 금메달을 딴 오상욱의 이름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상구라고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파비양이 단지 프랑스 출신이라는 이유로 파비양의 sns에 가서 댓글로 또 메일 등으로 악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파비양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 데이 1 12년 만에 수영메달 피처링 댓글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악플을 예상한 듯 고정 댓글을 달아놨어요. 난 이미 내 나라에 있으니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지 말기. 대한민국 1호 욕 빠지 울림 라고 썼습니다. 철원. 개막식 당시 파비양은 sbs에서 생정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방송이 다 끝나서야 알게 됐다.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걸.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화가 나고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당황스럽다라며 주최 측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화가 나고 속상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비양은 밉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실수였어요. 다음은 티몬 위메프 사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영배 큐텐 회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죠.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위메프 티몬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산지원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룹 차원의 자금 조달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며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객 피해 규모는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네요. 네.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 원대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의 대출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가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 보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미리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 오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40만 명이 넘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유는 바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로또 청약의 주인공은 레미안 원펜타스, 동탕역의 롯데캐슬, 호반서밋, 목동 등입니다. 오늘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청약 접수에 100만 명 이상의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 분양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약 23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비싸 보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죠. 하지만 주변 단지인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평수가 40억 원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아니 레미안 원펜타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네, 넘어갈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상이 없는 질문을. 아무튼 동탄. 동탄역 롯데캐슬도 1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등 그야말로 되기만 하면 로또급 청약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고 목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가 아침 인사가 될 정도로 초열대라는 요구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네, 저도 요새는 새벽에 최소 한 번씩은 꼭 더위에 깨는 것 같아요. 지난 밤 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 현상이 관측됐는데요. 오늘 속초는 역대 가장 더운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강원 속초 밤사이 최저기온 30.6도 아래로... 30도? 30도? 최저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법원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됐고 낮기온 서울 30도, 청주, 전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릅니다.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더 무덥겠습니다. 목이 안 말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데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서초구 반포동에 있답니다. 그렇겠죠. 비싼만 한 줄. 깜짝 놀랐어요. 장마는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 느낌인데 본격적인 찜통더위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된 게 어느 한참 됐죠? 세초에 됐죠. 이럴 때 어디 시원한 곳 가서 숨 좀 돌리고 싶은데 뭐 어디 없어요? 네. 전국적인 폭염특보를 유일하게 빗겨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 태백입니다. 아, 부럽다. 네. 국내 유일한 무폭염지대로 꼽히더라고요. 태백이 평균 해발 고도가 900m 정도로 높아서 여름철 내내 선선한 기온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백시는 해발 1225m로 국내 최고 지대에 세워져 있어서 고산지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태백은 낮 최고 기온 29도 수준이고 열대야에 밤에 설칠 일도 없습니다. 밤에는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선하네요. 네. 바람이 또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체감기온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고 이렇다 보니 태백시가 태백을 이렇게 홍보한대요. 여름철 필수 요소인 열대야, 에어컨, 목이 없는 산무도시라고 말한다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죠. 누리꾼들은 피서지는 태백으로 가야겠다. 태백은 모기도 없다. 밤에는 겨울 입을 덮고 자야 한다 들었다. 부럽다라는 반응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준비된 휘핑뉴스 모두 전해주셨고 이제 하이라이트 휘핑 퀴즈 나와주십시오. 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이 종목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단체전 10연패라는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는 짜릿한 승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활로 겨누는 경기인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사격, 2번 양궁, 3번 수영입니다. 다시 한 번. 1번. 사격, 2번, 양궁, 3번. 수영.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오늘 오실 거죠? 그래도 왔습니다. 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올림픽 기간이지만 그래도 설명은 친절하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 힌트 뭡니까? 우리 7, 8년 전쯤 히트했던 영화 하나 있죠? 최종병기 활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비슷한 이 종목,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쏘는 종목이 국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궁. 이 정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날라먹는 힌트들이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휴, 용궁 갔다 왔네. 이렇게 표현하죠. 용궁 갔다 왔네. 저는 이 날라먹는 힌트 없으면 좀 섭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줘서. 날라먹는 힌트. 어휴, 큰일 날라. 용궁 갔다 올 뻔했어? 근데 그걸 쓰세요? 최위 아나운서 그렇게 쓰세요? 용궁 갔다 올 뻔했네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 세대로 어우르는 방송입니다. 샵 0945, 오물전 0945, 단문 50원, 장문병원, 유료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1위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주시면 됩니다. 최위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